이 노래를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. 심지어 콘서트에서 노래할 때는 중간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의 코러스 하는 친구들한테 넘겨버렸어요. 그 이후에는 절대 그냥 손 대지도 않았어요.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이야기가 조금 담아있는 노래이기도 하고. 어마어마한데 너무 너무 욕심 부렸나? 퇴근 덕분에 미국에서 저의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. 가족을 많이 희생하게 된 것 같아요. 저의 음악하고 싶은 꿈에 가까워질수록 저희 가족이랑 점점 멀어져요. 아빠가 아침에 눈 뜨면서 너보고 밤에 주면 주무시면서 올더웨이 너보고. 아빠, 아빠, 가족, 친구들 너무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면 올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. 지금 이제 딱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노래가 지연노래 같아. 어떡해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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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아멘